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른들 숨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자꾸 숨기려고 들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의과대학 정원에서 2천 명을 왜 늘려냐 그럼 자꾸 숨기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뭐냐 자꾸 숨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준비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았거나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동해 가스전 문제도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요구나 이런 게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공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가 궁금한데 동아일보의 경제부 차장께서 영일만 석유 사업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보도를 했네요. 그 맨 뒤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니까 정부와 석유 공사는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영업상 비밀을 내세우며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자꾸 숨겨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쟁점이 됐는데 핵심 자료를 숨긴다. 그럼 자신이 없으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까 한 방을 터뜨리게 해서 했는데 뭡니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숨겨야 되는 겁니다. 액터지요의 분석 결과를 검증한 자문단을 어떻게 추천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문제가 되면 여러분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문업체 선정과정 선정 여러분들 평가기준 액터지요의 고문 외에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여러분들 자문단 명단 아무것도 제출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의구심이 돌면 당연히 이런 관련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해명을 해서 의구심이나 의욕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추가 검증이라든지 교차 검증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보 공개 취지에 맞게 문서를 재분류했다면서 이미 온라인의 부분 공개로 올려놓았던 탐사 프로젝트 관련 자료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숨겨야 될 게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숨길 게 없으면 숨기는 그런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과학적 논의의 출발점인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물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윤 정부의 영일만 가스전 여러분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 논평이 그러나 제가 무슨 사심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추진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이 의심이나 의욕을 제기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의심과 의욕이 없어지도록 하는 책임은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이 여러분들 영일만 가스전을 정부가 주도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자꾸 숨기지 않습니까 자꾸 가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가리냐 이야기 왜 숨기냐 이야기 또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입을 빌리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의 행위에는 행동에 대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다 보게 되면 대한석유공사와 그 여러분들 상부기관인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들은 대통령 입을 빌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인들의 행동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위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냐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검증하려고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가시키게 되면 필수 의료 문제하고 지방 의료의 여러분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2천 명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책임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제기하는 여러분들 디펜스를 방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방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죠 전공의들이 문제가 있고 의사가 문제가 있고 너희들이 범법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도를 그려야 되고 너무나 꼬장꼬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충 좋은 게 좋으니까 석유 나오면 좋지 않냐 돈 5천억 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자꾸 따지냐 그게 아니죠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